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목자, 개, 양떼입니다. 왜 개가 들어갔는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단순하게 소개하거나 단순히 이 책이 너무 좋다라고 찬양하기보다 이 책을 읽은 목사님들과 함께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책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이 계신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 교회 섬기는 고상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신체내 교회 섬기고 있는 우성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교회 섬기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책을 보셨는데 원제는 더 케어로브 소울스, 그러니까 영혼돌봄인데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영혼돌봄이라고 해놓으면 책을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목자, 개, 양떼라는 제목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좀 받아보신 소감들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목자, 개, 양떼라 교회 안에는 양떼가 있고 개가 있다는 뜻인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는 목회자가 목자의 마음에 신경을 쓰면서 또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목양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좋은 인사이어트였는데 목자계, 양떼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책을 좀 구입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는 목양견입니다.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이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었거든요. 처음에 브로인스토밍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출판사 입장을 들어보니까 개같이 목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순화시켜서 목자계, 양떼가 나왔다. 순화된 버전이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그 개같은 내 인생 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같은 목사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제목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목 자체는 이렇게 끌려가지고 좀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 목양견이라고 하는 개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념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게 아닌가 제목이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영혼의 의사라든가 또 이렇게 목동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이것만 딱 부각된 느낌이어서 약간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런 제목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건서적이라든지 신앙서적이라든지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책이 제목 자체가 발칙한 느낌이 딱 들고 그 다음에 표지가 저 디자인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양이 있고 뒤에 개가 있고 교회가 있어서 굉장히 좀 끌리는 디자인이었어요. 책 자체의 색감도 되게 좋고 그립감이 좋아서 일단 저는 읽고 싶은 느낌이 드는 제목이었고 개가 들어가서 그래 이거 뭐 내가 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부분이 좀 신선했고 사실은 한국교회 토양에서 목자 장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여기는 지금 개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오가는 개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일단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목사님 말씀처럼 읽다 보니까 이것만은 아닌데 이제 뭐 그런 느낌은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댓글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이 책 나오기 전부터 자기를 개 같은 목회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갑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의 위치를 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참 또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 일기에 보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그 인디언들이 자기에게 설교를 들으러 올 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마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고백할 때 썼던 그런 고백인데 그래서 본인을 그런 죽은 개 같은 표현을 했다는 그것 자체가 좀 훨씬 더 죄인됨에 대한 그런 표현 아닌가. 너무 목회자의 위치에 대해서 좀 이 개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좀 마음이 좀 너무 부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이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제목을 쓰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자극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출판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가? 이런 생각은 조금 하게 됐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의 목양견이죠? 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됐는데 종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전체 내용을 담기에는 조금 모호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재 있잖아요. 성도가 바라는 목사. 저는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약간 압박감? 뭔가 주체적인 느낌보다는 내가 뭔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수동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약간 압박감도 좀 느끼게 되는 원 책에는 성도가 바라는 목사라는 부재가 없는 거죠? 이것도 낚시.. 없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만 읽지는 않고 성도들도 읽기를 바라는 것만 한 줄을 넣어놓는 것 이걸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 선물로 사드려야겠다 이런 느낌 제가 이걸 바랍니다 라고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책이 목양견 우리 소외의 개 그리고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란 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존재야. 우리 아까 영상을 찍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논리적 전개를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분이 이야기하시는 도대체 목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속 목사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제목에 나와있던 것처럼 목양견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고 또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정말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작은 규모의 목동 같은 이미지도 계속해서 가축들을 알고 가축들을 돌보는 전문적이지 않은 그러나 정말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어떤 이제 목자의 이미지 목동의 이미지도 계속해 살리고 있어서 이제 목사란 뭐냐 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종합해 가지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을 목사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느낌은 굉장히 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게 목사구나 라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막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목사란 누구인가라고 제목이 나오고 뒤에 쭉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가 어디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읽다가 보니까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되게 뭔가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분이 채용하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않기로 관심 두지 않기로 하겠다 하면서 하도 바울이 굉장히 현대인이고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수께만 집중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어떤 지적, 정서적, 친밀감 이런 것들이 목사 안에 계속 공급됐을 때 돌봄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어떤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와 성내전까지를 연결시키잖아요. 저는 목사란 누구인가라는 챕터를 쭉 읽으면서 그 얘기가 책 전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책을 약간 요약해 놓은 부분이 그 파트고 그 뒤에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논리적인 전개는 아니지만 계속 반복해서 복음의 선포와 성내전의 증능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 포석을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혼의 돌봄을 위한 그런 존재가 목사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고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하기 위한 증능이 설교와 성내전이다. 이 얘기를 목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 안에 담았다. 이렇게 조금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파트가 제목이 목사란 무엇인가 라서 정의 저는 약간 정의가 있어야지 이제 계속 찾았죠. 계속 찾았는데 명확하게 이제 목사가 포기한 얘기를 한 줄로 설명을 해 주진 않는데 그나마 제가 한 줄로 좀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정의를 한 것은 고른도정스 1장 4절에 보면 그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정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는 여기서는 왜 성육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읽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귐이 있는 그 성육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라는 그것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목해자라는 것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 그러니까 목해적 돌봄이라는 목해적 삶을 통해서 도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영혼의 돌봄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지만 또 좀 부담스러운 좀 그런 정의였습니다. 저도 이제 읽으면서 한 줄로 요약된 걸 좀 기대했는데 그렇진 않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할 때 5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존재에서 행동이 비롯되고 정체성이 활동을 규정한다. 따라서 목해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분명한 시각은 목사가 날마다 수행하는 일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읽는 많은 죄송하지만 교육자분들이 현타를 좀 맞을 것 같다. 특별히 부교육자분들은 더더욱이나 내가 하고 있는 걸 돌아봐서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의 직임이라고 했을 때 사실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교육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영상 편집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할 때 그럼 도대체 목사가 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현타 그래서 현실과 본질 사이에서 늘 그렇잖아요. 오히려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숙고해 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습성이잖아요. 습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분이 보니까 50년을 현직에 지금도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도 하셨지만 또 신학교 강단에도 계셨고 센터에 계시면서 영혼돌봄을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셨잖아요. 말년에는 그런 이력들을 보면서 일단 50년을 목회라는 거 영혼돌봄이라는 걸 해왔다는 거에 그냥 그 자체로 리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딱 집어서 읽으면서 뭔가 굉장히 이 분야에 목사님이 덕담을 해주시는데 야 이거는 새겨들어야 돼. 정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습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 목회를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존재 안에 각인되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영혼돌봄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정서와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사실 좋아서 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내가 영혼돌봄을 했을 때 너무 그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한다는 것에 대한 또 어떤 뭐랄까요 주님 앞에서의 감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습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 같아서 이분의 습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인사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아직 안 돼 있구나 잘 그러니까 언제는 갑자기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뭔가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건 따로 있어야 돼. 축구를 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하다든지 그런 건 있어야 되고 다시 충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건 아직 내가 습성이 좀 덜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서 보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분은 어쨌든 뭐 목회 활동을 하신 기관들이 계속해서 쌓이시면서 이런 습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이게 습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로 습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습성이라고 이제 습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좋은 번역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습관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습성이라는 그게 행동이 이제 기질화되어 인격화되어서 내 안에 어떤 그래서 저는 이 습성이라는 이 단어를 애티튜드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냥 그게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저는 이 습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55페이지에 그 나오는 말 중에 사회교를 위한 실제적 습성은 가운데 보면 결코 완전히 숙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실제적 습성은 목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계속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평상의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 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게 내가 어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받아서 나눠주는 과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의 인격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 습성을 가지고 좋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내가 받아서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과정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개념을 좀 바꿔주는 것이라 습관이 아니라 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말 목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적절한 단어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저도 이 습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제 아비투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 책들에서 아비투스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어떤 습관보다 더 본질적인 그 사람의 어떤 어떤 무의식 가운데 이미 배어있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이제 이 단어로 바뀌었다 좀 더 의미가 이제 제한되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습관이 아니라 습성으로 번역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책을 읽어봐도 저자도 이 습성이라는 단어를 실제 아비투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습이나 훈련이나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가운데 이미 무의식 가운데 배어있는 무엇 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와 전 이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목사는 이런 거구나 존재 자체가 이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이후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몰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때 내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목자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결과의 부분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는 내 영역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도 아 목자의 음성에 충실한 목양견이라면 목자한테 충실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화할 수 있다라는 게 코로나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현실적으로 후기 기독교 사회에 넘어가면서 점점 더 목회하고 목양하기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부흥이라고 하는 수적인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목회는 습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 하나가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한 그리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위로였다라고 굉장히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적인 이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목회적 습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이게 또 연차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기관 사역을 하는 입장이고 단임 목회들을 하시는 입장이고 단임 목회 하시면서 또 기관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지는 습성이라는 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개발해야 되는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 물론 이렇게 하면 성취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익히는 건데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진정한 습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마지막에 습성의 부분 파트에서 우리가 수행받도록 부과된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습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비투스로 우리 안에 부여되는 거면서 선물로 근데 또 하나의 수행하는 어떤 직능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종합을 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수행하는 고유한 직능 안에 그걸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형성되는 아비투스가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인 건데 저는 이제 성례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누구에게 감화를 주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설교 자체가 설교를 행하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비투스를 심으시는 것 같고 그 직능과 결합된 처음에 안수 받을 때 주신 부여된 어떤 선물이 계속 발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으로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자로 살 거야? 라고 물었거든요 제가 단임 목사를 맡으면서 부교육자들 왜냐하면 설교자로 살 거면 설교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니까요 근데 부교육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부교육자로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기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교회는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 직능을 목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까지를 고민하게 저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습성이 습성을 그래서 이 복음 설교와 성내전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 보면서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리기도 했던 왜냐하면 습성이라는 단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익히는 것이고 개발하라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직무 과정에서 몸에 붙는 성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팀켈러 설교를 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계속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게 됐습니까?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본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인가 타고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약간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고 저렇게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본문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여기서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익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목회적 습성을 노력해야지 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10이라면 그 노력이 2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한 2 정도를 개발해야지 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어떤 습성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목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존재의 양식이 되는 목회가 취미며 특기며 목회가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전체 삶의 전체가 그 어떤 이 습성이라는 것이 자체가 자기의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꼬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책의 저자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습성이 우리를 찾는다 라는 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좀 이해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생각되는 건 아 그러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보면 본능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저자가 그런 것까지는 다 무시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다만 이제 좀 강조점을 어디에 뒀는가 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습관보다는 습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지점이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저자가 이제 목회자가 뭐냐 목사가 뭐냐 그리고 이제 목사가 가져야 될 습성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책의 주제가 이제 영혼 돌봄 돌봄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차이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루트란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침내교회이시고 또 장로교단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해결책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그 지점은 사실 읽으면서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물론 복음의 영역은 또 다르겠지만 복음과 성내전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환경에서 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어쨌든 책이 우리한테 말하는 해결책 이 복음과 성내전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성내전 의식 자체가 일단 공제설을 지지하고 침내교단이라 기념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내전이라는 의식 자체에 집중되기보다는 용어도 그냥 주의 만찬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적인 고백 그리고 주님의 한몸이라는 고백 안에 강조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참회가 일어나는 신성시되는 성내에 가운 입고 스토어를 입고 여기 이렇게 또 목에 걸고 하는 그런 성내전 예 그런 성내전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설교하는 복장으로 성내를 하거든요 장갑만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사실은 초점 맞추는 게 클로즈드가 아니라 오픈드예요 사실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참석해라 이렇게 하고 약간 축제 분위기로 하면서 애찬을 나누는 식으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냥 주님의 몸이 찢기면서 하나가 됐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좀 용납하고 너그러히 품는 공동체로 다짐하는 시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저한테 있어서 이 성내전의 적용은 성도들하고 밥을 많이 먹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방의 의미라는 건 가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말씀을 나눈다든지 그런 건데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정말 식당 가서 밥 먹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식구가 되면서 성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사주신 밥을 처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는 게 거의 자기 경험에 없다 되게 놀라거든요 맨날 사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없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밥을 사주시는 역할을 잘 안 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성내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목사 애들의 호주머니가 털릴 때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들을 같이 밥 먹고 신방하는 것이 주의 만찬에 저는 연속선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렇게 좀 적용을 해봐야지 이제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는 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이 집기 들고 다니면서 가정에 방문해서 자 이제 이것은 주님의 몸 이렇게 하는 의식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저는 약간 이제 조금 회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란 신학자다 보니까 그 목회자다 보니까 세례요법이라는 용어까지 쓰잖아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역사들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장로교단에서도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례라는 게 이제 공제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그 떡과 피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거기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영적 임제설이 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신부님이 이제 그 그 신부님들은 이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넣어주잖아요 네 근데 임산부가 이제 그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한 임산부가 이제 그 성찰을 하다가 토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부님이 다 핥아서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약간 우습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거룩함 그 다음에 그런 강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는 영적 임제설을 믿는 것이 이 성경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임제설을 공제설처럼 우리가 받아야지 그게 정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성찬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우리의 성찬이 좀 너무 좀 가벼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아까 제가 우 목사님 말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 닿았는데 성찬이 그냥 성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들리는 보금이라면 성찬은 보이고 먹는 공감각적으로 보금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찬에서 사실 확대시켜서 성도들과의 식탁 할 때 예수님의 식탁 이라는 책 보면 왜 예수님이 누가 보금에 보면 먹으러 가든지 먹든지 먹고 나오든지 셋 중에 하나다 늘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그게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런 그 가족댐 그 다음에 잔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거 그것이 어떤 성찬에 연장된 개념이라면 그 안에서 정말 보금을 성도들이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적 습성 자체가 설교와 성찬이 주로 여기의 결론인데 그 성찬이 단순히 우리가 인도하는 집내를 하는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보금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적 돌봄 그 자체까지 성찬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훨씬 더 큰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저자가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해석에 통의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목회적 해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눔교회는 성찬을 얼마나 한 번씩 하십니까? 저희는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1년에 24번 했었는데 제가 부임한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이제 코로나 이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4번으로 코로나 때 일단 성찬 자체를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매달 했던 것들을 더 줄여서 4번으로 하게 된 건데 이제 이렇게 성찬 자체 의식 자체가 줄어든 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의미를 또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몸과 복음에 대해서 또 들려주는 경험 되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긴 하고요 저는 이제 방금 두 분 설명을 들으니까 성찬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읽을 때는 성찬 파트가 나오면 진짜 이상하다 왜 맨날 성찬이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성찬을 해석하시는 걸 보니까 이 책에서 목해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와 성찬 두 개를 이야기하지만 책의 많은 내용은 신방에 대한 내용 뭐 경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 카테고리는 두 개로 이야기해 놓고 이 카테고리 두 개가 결론이다 그랬는데 왜 이 이야기들을 다 하는가 했더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파트에 나머지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그렇게 말 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아 말씀도 좀 더 포괄적으로 사실 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걸 이분은 알고 계실까요? 유튜브 링크를 어떻게 한번 보내드려야 될까요? 이분 좀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개념이 그 개념입니까? 그런 고민들 다만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두 분 말씀하신 거 목사님 정리해 주신 거 들으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찬에 참여할 때 결국 세례를 받으면서 참여하게 되는 건데 세례 교육이라는 게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제가 떡과 뭐 이제 포도주를 받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이제 모아가지고 한 2주 3주 교육 딱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전반적인 한국교회 풍토이지 않을까 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면서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들을 좀 먼저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례 교육을 청소년부 아이들을 10주를 하거든요 오 10주 동안 정말 차근차근 하고 중간에 안 되는 애들은 요번 번은 안 되겠다 해서 꽈락까지 시키면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저희 뭐 청소년부 사역자가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고 세례를 줬더니 아이들이 세례식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간증문을 다 써가지고 이제 낭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온 교회 앞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백문을 작성해 가지고 앞에서 읽는데 모든 성도가 다 그 앞에서 감격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 함께 교인이 되는구나 라는 거가 세례입교 교육을 잘 그리고 정말 촘촘하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 세례의식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리고 온 교회가 여기 도전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좀 경험했던 점 저희가 침례교회잖아요 사실 침례교회가 지금 나눔교회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침례교회는 그전까지는 거듭난 신자로 안 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이 나이대 고백하고 입교할 때 그 의식이 이제 침례식이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사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되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실 침례식 안에서 이 사람도 이제 이 생크바일도 액체 말씀으로 침례를 세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에 잠기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침례의 의미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침례식을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회심이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그걸 주는 거고 그걸 고백하는 시간들이 지금 아까 조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도전이 되고 이 부분은 좀 채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10주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같은 사실 이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쓸데없는 얘기들과 논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동물한테 세례 줘도 되냐 이런 식으로 사실 세례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침례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그런 논쟁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사실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검토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보면 고상선 목사님이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상선 목사님 하면 한국교회에서 지금 두 가지로 대변이 되거든요 제자훈련 그리고 팀켈러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영혼치료 라고 하는 지점과 제자훈련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상선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제가 보면서는 좋은 점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영혼의 돌봄과 영혼의 치료를 같이 비교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의 돌봄은 평상시에 어떤 돌봄이고 영혼의 치료는 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경청하는 법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소그룹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목회자가 천 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개인적 자세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는데 사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인 거거든요 일반 소그룹이 있고 일반 소그룹이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사실 제자훈련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보자면 내용은 너무 좋지만 지금 목회자가 혼자 계속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목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가 힘든 사람을 상담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효율 면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소그룹에 있어서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내 개인이 치료한다기보다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 있어서 상호 교류 그러니까 그 Accountability라는 상호 책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막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해서 일대일로 상담을 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소그룹이라는 환경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좀 이게 효율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병원 목회라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 목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목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특별히 아픈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부분들은 너무 좋지만 그런 운동 목회, 예방 목회를 통해서 좋은 소그룹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좀 더 전략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양육과 훈련이라는 개념이 조금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고 너무 개인에게 포커스가 돼 있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자세로서는 너무 배울만 한데 제자 훈련의 관점 안에 있어서는 소그룹과 리더십 훈련이 조금 더 포함이 되면 에너지가 조금 덜 드는 그런 조금 더 효율적인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자가 개인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영혼 돌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경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은 엑스레이나 영상 기계보다는 그런 진단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10%에 15% 정도만 제공한다면 나는 환자가 말하는 병력에 의지한다 라고 하는 예화를 들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위한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관사역자 입장이잖아요 기관사역자 입장이고 저희 기관이 하는 일 자체가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이비 종교 자체보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신천지나 JM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천지가 어때요 JMS가 어때요가 아니라 거기 빠져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과정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삶의 환경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딱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사실 가족 관계거든요 가족 관계나 그 사람이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되고 경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조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쌓여서 저한테는 아까 뭐 생코라이를 얘기한 어떤 습성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한 이제 저자가 경청하고 신문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신문하지 말라 그럼 어디까지가 경청이고 어디까지가 신문이야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신문을 하다 보면 결국 그루밍이나 가스트라이팅 하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사역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명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 책 계속 보면서 좋았던 것과 좋지 않은 것과 계속 나눠지는 부분 중에 이 책에서 저자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과 영혼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여기 있고 나는 양몰이 개고 목사는 양몰이 개고 양떼는 그냥 계속 양떼인 거에요 양떼 중에 몇을 불러다가 이 개로 영입하는 이런 경우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의 목회가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적은 규모의 공동체를 평생 섬겨오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게 주치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몇몇의 동네 안에 있는 몇몇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돌보는 의사 또 작은 숫자 얼마 안 되는 숫자의 양물이나 어떤 것들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를 돌보는 양몰이 개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목사라고 하는 것과 성도를 구분하고 있는 거고 목사의 역할은 이거니 이걸 하라 라고 말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자 훈련이나 이런 개념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목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딱 양몰이 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한계고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랑은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양들을 어떻게든 양몰이 개로 넘어오게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분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육자보다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하니까 써보겠습니다 평신도 위주의 평신도 사회학자들을 세워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교회들도 보면 아예 부교육자가 전혀 없이 평신도들이 세워져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어떤 뭐 차이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좀 하게 되는데 경청 그러면 어쨌든 좀 어떠세요? 목사님 두 분은 경청을 좀 어떻게 달아주셨어요? 저는 그 지금 조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의 고민 지점이 저희 교회에 이제 작년 그 작년에 이제 온 거예요 실제로 그 전에는 이제 생크바일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교양을 했어요 성도들을 거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만나고 상담하고 책임지는 그러니까 신방 소요가 굉장히 많은 저희 교회 그랬거든요 행사 없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정 없고 설교도 많지 않고 저희는 새벽기도도 사실 없었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서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설교는 주일에 한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교육자들이 뛰는 거예요 성도들을 굉장히 성도들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이 생크바일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경청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실제로 저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근데 한계점에 부딪힌 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양 무리가 그 양으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 반장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줄도 맞춰줬으면 좋겠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자체도 침례교회고 회중주의이다 보니 사실은 이제 목사직에 대한 성직주의보다 굉장히 브라더 느낌이 강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 침례교회는 설교도 강도권도 있고 그리고 목양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침례교회 회중주의의 좋은 점들은 채택을 하지만 목양 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양이든 목자든 아니면 개든 간에 어떤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서 이렇게 돌아가 주면 이를테면 제가 한 사람을 경청해서 상담하고 하는 것들을 두 시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만큼은 아니어도 한 다섯 명 정도가 있으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생력이 생기거든요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조직이 전혀 없다가 약간 이제 뭐 옛날 목장 같은 거 목장은 굉장히 좀 하드한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하드한 시스템 빼고 약간 사랑방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청이 서로서로에게 일어나게끔 메시지 선포를 좀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서로 좀 듣자 서로 좀 듣고 성도들끼리 서로 듣고 좀 이렇게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라도 충분히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돼도 상당히 큰 해소가 되는데 성도들이 사실 그거 잘 못하거든요 서로 서로 그래요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내 얘기 들어주세요만 원하지 성도들끼리 사실 서로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공동체 전체를 좀 세워가는 방향으로 메시지 선포를 하고 이제 이런 경청도 성도들이 좀 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인들이 보면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의 자리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아마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어쨌든 이 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가 교회의 이제 본질적인 거 목회자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게 있고 또 교회의 이로운 게 있는데 이 분은 아니 비유를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어떤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분의 표현에 의하면 90%를 우리가 이로운 것에 사용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뭐 본질적인 것은 1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탄을 하는데 사실 이 분이 책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로운 것과 본질적인 부분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당연히 집중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이제 현타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좀 현타를 진짜 또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 사실 어떤 교회들 보면 당장에 지금 애들 두 명 세 명 빠져나가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쪼오지 않습니까 출석 가지고 쪼오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기능적인 부분들 다 제외하고 아 나는 오늘부터 출석은 본질이죠 아 본질이요 출석이 비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 이건 잘못 잘못된 출석이 본질이에요 출석이 본질입니다 기관목회자와 대립목회자 부목사님들에게는 비본질 아 본질 제가 이래서 아직 좀 멀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네 본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아닌 이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심할 것 같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타켓으로 한 책이라면 어 비율적으로 훨씬 많은 부교육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좀 고민들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단임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어떤 관점으로 이걸 좀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책이 사실 목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 책은 어떤 목양의 자세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케빈 벤후즈가 쓴 목회자란 무엇인가 거기에는 요렇게만 하면 안 되고 목회자고 신학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제 공공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마이클 리버스가 사역하는 마음 같은 데서는 그 약간 중간 지점 정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처한 목회의 전부를 다 이제 반영할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우목사님 얘기 들으면서도 팀켈러도 그렇게 이제 교회 리더십이 교회 규모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중심을 키워드가 이제 people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규모가 좀 커지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제도화 돼야지 교회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성만 있으면 무질서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더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 프리칭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숫자가 작은 곳이라면 사실 people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괜찮겠지만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행정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비본질이고 영혼만 본질이라고 하면 그 성도들이 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저는 아까 경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청이라는 것은 저는 성도들로부터 배우는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목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내가 처한 성도들 환경 안에서 경청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의 상황과 삶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진정한 경청이 있다면 그런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저는 출석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숫자가 많은 대형의 목사님 본질이고 그래서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네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이 부분 보시면서 이로운 것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단임 목사님들 어쨌든 교회 전체를 보시는 상황에서 기능적 측면들을 당연히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본질적인 부분이 이만큼인데 또 또 불필요하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목사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교회가 뭐냐 라고 할 때 또 이제 목사가 뭔가 교회가 뭔가 또 이렇게 해서 목회자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스펄전이 쓴 책이나 또 이렇게 로이전스 목사님이 쓰는 이런 책들을 보다가 아 이게 고시대까지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실할 수 있는데 교회가 대형화 되어져 버리고 현대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이제 부목사 이전에 없었던 어떤 기관 사역을 하는 이런 거가 생기면서 목사에게 라고 하는 책을 썼고 목사들은 이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전혀 그 어떤 대상이 달라버리는 뭐가 있는 거에요 여기서 이제 영혼을 돌본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적은 수의 공동체를 섬기는 한 명의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있다 라고 생각하지 중형교회 이상에 있으면서 내가 부교육자로 있는 어떤 분에게 지금 네가 이걸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대상이 다른 거 같아요 주어진 어떤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다가 이걸 요구하는 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이 보고 앞부분이 좋아가지고 저희 이제 교육자 팀에도 이 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 책을 제가 중반까지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육자가 와서 아 목사님 제가 이거 좀 읽어봤는데 아 여기 나온 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제가 잘하는 어떤 영역이 있고 제가 잘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좀 돌봐달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의 기준으로 보면 그 책은 이롭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 친구가 본질적인 영역을 하겠다 나도 이제 설교를 하고 영혼 돌보러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그림 안에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 물론 저도 이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현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됐다면 그분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이제 교회와 다른 어떤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적실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분이 본질적이다 그 다음에 이로운 것이다를 구분하는 지점이 굳이 말하자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목회가 가지고 목회자가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직능 외에 아까 설교와 성내전 이외에 다른 걸 승복하려고 하는 상담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경영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눈 돌리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마음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교회의 단임 목사들의 고민은 그리고 부교육자들의 고민은 이로운 것과 본질적인 것들의 차이가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되기를 바라는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본질에도 천착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능적인 것도 탁월했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어떤 요구들을 다 어디까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본질과 이로운 것을 결정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에 천착을 하게 되면 솔직히 뭐 굳이 말하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많은 강연도 있고 설교도 있고 교회도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오전을 다 빼서 그냥 아침에 아예 성도들이 못 건드리게 오전 시간 점심 먹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책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가능한가 단임 목사에게 스케줄에 항상 쫓기고 바쁘고 근데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다양한 한국교회의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과감하게 혹 본질에 좀 천착을 하자 라고 했을 때는 단임 목사님부터 부교육자까지 약간 결단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뭐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지금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는 시스템들 일정 부분 포기하자 포기하고 만약에 어 나도 단임 목사로 그렇고 부교육자들도 너희들도 정말 이런 어떤 본질에 천착하는 목회자로 가고 싶으면 우리 그렇게 실질적으로 로이드 존스처럼 해보자 진짜 말 그대로 너네 그냥 아침에 진짜 말씀 연구해 아니면 책 읽어 아니면 너희들이 설교를 더 깊이 준비를 해 아니면 신방을 가서 너 사람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본질에 천착하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그게 아닐 때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도 이제 조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수혜자이기 때문에 김목사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행정 뭐 다른 거 뭐 이런 교회 일 돌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그런 걸 그냥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셨는데 어 책을 읽어라 또는 이제 글을 써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그런 너의 어떤 그런 내공 측면을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들도 네 성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떠나려고 이제 보관을 갖고 갖고 있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한 그 부교육자 기관 동안에 상당한 저한테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 제가 이제 단임하는 교회 안에서는 좀 그렇게 좀 가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교회를 위해서 개발한다든지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본질에 좀 천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좀 이렇게 시간이나 여건을 제공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교회 규모를 커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누수가 나기는 해요 계속 누수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만 그래서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유혹들과 이걸 어떻게든 조금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이게 사실 저한테는 사실 그냥 뭐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대답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어서 사실 많은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존 메가도 목사님이 그리스 커뮤니티처 처음 갈 때 일주일에 40시간 설교 준비하도록 보장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사실 모든 부서의 교육자들이 저는 중등부 고등부 설교를 위해서 4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인데 교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좀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저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여부도 추후에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요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영혼을 돌보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면서 뒤로 넘어갈수록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결국 목사를 스스로도 좀 돌보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제일 대부분에 가니까 뭐 운동 요즘에 조형용 목사님 쉐입 좋지 않으십니까 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몸들도 다 좋아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어쨌든 운동 얘기도 하시는 것처럼 그 앞에 또 목사들에게도 목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때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걸로 따지면 뭐 멘토 같은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자기의 어떤 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또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또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영향을 주신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공사님 한번 네 네 그 팀켈러가 팀켈러가 소통만 안 되는 그 마이클 리부스가 사역하는 마음을 보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기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빌 할버스도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귀한 선물은 목회자 자신의 건강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것이 여기서 그 목회라는 일의 즐거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 일 자체가 결국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 목회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짐이고 나중에 어떤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일 그 자체가 주는 기쁨 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알려준 게 저는 굉장히 컸고요 저는 뭐 오카르 목사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주위에 좋은 목회자가 내 옆에 정말 좋은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좋은 책들 저는 뭐 팀켈르 목사님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 책 보면서도 그러니까 목회라는 일 자체가 즐거워하려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 저는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정말 힘들게 준비했고 자기를 막 갈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사탄에게 설교자라는 직무를 맡기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막 진액을 빼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셨고 근데 저는 그 안에도 좀 기쁨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힘든 일이라기보다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이찬성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누가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매주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드시죠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설교 준비가 힘들고 설교가 힘들면 하나님이 악덕 고용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적은 목회자 자신의 행복이다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일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회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목회라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존 파이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주는 힘들들도 이럴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 목회라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회복해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감각을 좀 깨워줬던 그래서 정말 고마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좀 외람되긴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그래도 잘하고 싶으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 뭐 간절하죠 지금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아들은 운동을 하거든요 둘째가 축구를 하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은 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래서 매진말이 직무의 기쁨이거든요 매진말을 왜 직무의 기쁨으로 썼는가 라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성 이런 성품을 갖고 이렇게 습성을 키우고 이렇게 목해하고 이걸 익숙해지는 이 과정 자체가 다 그냥 기쁜 거다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른은 추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해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만들고 뭐 영혼들이 많이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로 대부분 이제 책들이 내가 이렇게 사야겠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라면서 그 결과까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없이 그냥 그런 습성을 키웠으면 그건 기쁜 거고 놀라운 거다 이렇게 즐거운 거다 너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요거가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나는 지난 50여년의 사역에서 건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모험적인 목사여서가 아니고 요게 나한테 정말 행복했다라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매진말로 쓰다니 저는 약간 이게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과 이런 결과를 맞는 놀라운 목사 이렇게 하는데 너네도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끝낼 줄 알았더니 결과는 안 나오고 그냥 그냥 니가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행복한 거고 기쁜 거니까 기쁨으로 매듭짓자 이렇게 또 50년이라는 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요 50년이 너무 묵직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목자들을 보살피기 목사에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한국 쪽 토양에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정말 친밀하게 관계하고 뭔가 속을 터서 대화하고 이런 관계들이 잘 형성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목적 경쟁상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의 뭔가 그 치열한 목회 현장을 그냥 한풀이하고 털어내기 위해서 무슨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같이 뭐 맛있는 걸 먹고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 목회 현장은 아우 야 그거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놀러 가자 우리 좀 회포 좀 풀자 이런 식의 모임은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목회 얘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렵지만 해나가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라는 게 좀 좀 라포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양 안에서 저는 잘 뭐 목회자들이 어떤 모임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는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좀 위로하자 그 다음에 하나는 고국적인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담론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이렇게 해보자 다음 세대를 해서 약간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떼고 그냥 우리가 목사가 된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동료하고 그걸 공감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그런 모임이 되게 갈급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단임 목사가 돼 보니까 실제로 되게 외롭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번 주도 사실은 저희 이제 기관별 모임이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기관별로 해요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하는데 부르지 않으면 사실 가기가 좀 그래요 저도 거기 밥 하나 주문해 주세요 이러기도 뭐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요 다 이제 부사육자들도 맡은 데 가고 하는데 어? 나 어디서 밥 먹지?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단임 목사구나 그래서 혼자 먹는 것도 즐겁게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정도 경지까지는 제가 못 가서 혼자 먹는 습성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목회를 해나가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 목사의 직무가 저한테 주는 유익은 결국 제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려는 애쓰음이 저한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이 주님과 가깝지가 않으면 너무 고욕이에요 정말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하고 그 안에 뭔가 풍성한 사귐이 있을 때는 즐겁더라고요 정말로 즐겁고 뭔가 제 안에서 이거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닌 어떤 것인데 나오고 그러니까 삶이 어떤 정렬이 되고 어 이렇게 힘겹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스케줄이 있어도 힘겹지 않게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설교자로서 교회를 목양하는 자로서 부른받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체디아가 와도 좀 서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서로 서로를 목사의 목사로서 봐줄 수 있는 모임에 대한 갈증이 사실 진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냥 뭐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고 뭐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가 목사의 목사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모임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초보도 다 어쨌든 연배가 위고 올해 목양을 하셨으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책머리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액면과는 아니지만 제가 막내입니다 로 모의하시면 됩니다 목사의 목사로 조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탁도 좀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네 진짜 하긴 그런 모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모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로서 이제 많이 모여서 뭔가를 배우는 모임 아니면 어쨌든 다들 뭐 치열하게 현장에서 계시니까 또 모였을 때 기분전환하는 그런 모임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모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결국 이제 목사님께서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영적 권태, 나태 이 책에서는 아체디아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거든요 저자가 이제 아체디아가 나태로 번역되는데 번역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게으름이나 나태가 아니라 영적인 권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둔감해지는 것 저자의 표현들을 하면 주의 부족 뭐 주의 부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영적 냉담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나태의 문제도 사실 그 영적으로 냉담해지고 그 목회를 할 때 이제 그 게을러질 때가 게으름때문에 게을러진다기보다 정말로 인풋보다 아픗이 많을 때 그때 사실 이게 그냥 나태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습관화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그 일이 막 돌아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인풋보다 아픗이 많으면 결국은 좀 이렇게 둔감해지는 그 설교하러 설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돌봄과 출혈을 좀 나눴는데 이분이 그 저자가 그러면 돌봄의 영역에서는 저는 기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슬로우 영성이란 책을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게 제 어떤 삶을 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이 너무 이렇게 분주함 자체가 일은 많을 수 있지만 분주한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기도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와 깊이를 좀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것이 사실 삶의 균형의 어떤 첫 번째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근데 뭔가 지금 어떤 성적인 그런 유혹 안에 있거나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 안에 있다면 그건 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질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냉담함이라고 하는 정서가 생기면 그 결과가 이제 쭉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면 나머지 모든 부정적 결과들도 해결된다는 게 이 책의 어떤 강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목사에게도 목사가 필요하고 이것들에 대해 도전을 받고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기도를 받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목사들의 목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마 이 책이 인기가 있다면 인기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양몰이 개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양몰이 개들은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양몰이 개들을 도울 수 있는 양몰이 개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이 관점이 유진 피터슨의 글들을 보면서 많은 한국계 목사들이 아 목사들의 목사를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줬던 이제 믿음의 또 이렇게 어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걸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목사들도 신방이 필요한 존재다 목해자 가정도 신방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상담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저는 경험했던 것 중에 진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단임 목회가 되고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협동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경험 많으신 목사님 가정이 저희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저는 단임 목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저를 존중하지만 그 순간에는 저의 믿음의 선배가 돼 가지고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축복해 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던 목사도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짐을 져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경험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영적 권태가 찾아올 때 단임 목사도 그렇지만 부교육자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교육자 가정이 사각지대인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부교육자 사모님들이 요즘에는 뭐 부교육자 사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같이 와서 하더라도 어디 이제 소속이 되거나 그런 게 참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사역자들 가정 안에서 단임 목사님 가정도 있고 부교육자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이렇게 네 다섯 가정이 있을 때 되게 끈끈하게 서로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사실상 단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신경 쓰고 마음 쓰는 부분이 사실 부교육자들의 가정이에요 애들이 애들이 문제가 생긴 애기들이 어릴 때 손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 때 이럴 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오늘 같이 전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전사님을 왜 데리고 왔냐 하면 같이 이 사역자 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뭘 먹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만도 굉장히 아체디아를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좀 발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가라고 약간 우리 목사님 말씀 예 목사님 말씀 같이 왜 이렇게 나태나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사실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정서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그 공동체가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얘기하지만 목회자 그룹 안에서의 사실 제일 좋은 공동체가 그게 형성이 돼야지 사실 그 원 모델을 보고 이제 소그룹이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에서 그런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지 단임 목사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 우정이 좀 잘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개인의 질병을 개인의 어떤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런 질병을 어떻게 유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저는 공동체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관사역을 하잖아요 기관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게 조금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봐도 목회자들은 어쨌든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기관사역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주 그 내용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보약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우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유혹이 되게 큰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소위 말해서 자기 필살기들 몇 개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장돌뱅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저도 이제 기관사역을 하니까 저 역시도 스스로한테 좀 엄격하게 스스로에게 하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은 거 같아요 쉽진 않은 거 같아요 또 하다가도 실패하다가 실패하다가 하는데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기관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기관들이 특별히 우리 조영민 목사님도 저희 바른미디오도 이사 목사님이신데 이런 건강한 교회들하고 계속해서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기관사역자들이나 아체테아를 좀 탈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어쨌든 느끼셨던 것들 좀 소외를 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책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저는 이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일단 뭐 마음이 와 닿고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담지 않지만 본질을 생각하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듯이 어떤 주제를 확장시켜 주는 그런 이 모판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 아까도 얘기했던 목회 자체가 즐거움이다 라는 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게 24페이지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양들과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많이 울었고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사실 탈진이 있거나 힘든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자괴감이 많거든요 근데 양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것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이 이제 위로가 됐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의 사랑은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말이 선포될 때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단껏 고갈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목회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런 어떤 위로를 줬다 그럴까요? 굉장한 어떤 영적인 자신감 같은 게 좀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껏 고갈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됐고 예전에 내가 리그 워렌 책 보면서 리그 워렌이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이제 목회자가 서핑 파도를 타는 사람인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라 바다는 마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했거든요 하나님 파도 지금 이 시대가 뭐 붕의 시대가 끝이 났든 어떤 얘기를 하지만 바다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파도를 이렇게 부어 주신다는 얘기도 했었고 팀켈러가 차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문장을 끝내거든요 그런 위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게 목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은혜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그런 위로를 많이 주어서 이 문장은 정말 좋았고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가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를 주는 책이라 저는 굉장히 저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했던 그런 책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소개받고 이제 읽어야 되나 그래서 읽다가 대단히 위로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 어떤 위로였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는 여러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 일단 숫자가 줄어든 상황들 재정이 줄어든 상황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안 맞고 내가 이 시대에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네가 약물이 개다 개한테 맡겨진 역할은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있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목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한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 시대에 많이 힘든 목사님들 많이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것만 들려줘도 이것만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도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잘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저는 좀 읽었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별점 5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4점입니다 물론 이게 논리정연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저보고 이제 이거 다 읽었으면 마인드맵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마인드맵은 제가 안 만드는 걸로 왜냐면 마인드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정의가 있고 개념이 있고 1, 2, 3으로 정리가 안 되고 온통 멋있는 구절이여가지고 밑줄 긋다가 근데 왜? 이렇게 끝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런 류의 책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가졌던 느낌이 너무 좋았고 뭔가 목회 멘토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뭔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된 책이랑 이야기 보다는 자주 끼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생크바의 목사님이 나를 목양해 주시는 목사의 목사로 역할해 주시는 느낌이어서 그게 일단 저는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논리나 구조상의 문제나 내용상의 정의 개념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메시지로 그냥 이것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아 보통은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거든요 생크바일이 궁금해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책을 썼지 어떤 목회를 했지 이게 궁금해야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 책을 읽는데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을 밝혀내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계로 목자로 부른받은 목사로 부른받은 직이 아주 기쁨이고 그게 소중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으로 부른받은 것이 되게 오랜만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목사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그러니까 저의 직에 대한 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떻고 문제보다는 저의 직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감 그 다음에 자아의 건강하게 목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리잡게 하는 책이어서 뭐 리처드 백스터의 목사 참목자상이나 아니면 뭐 스펄전의 영혼의 지킴이 뭐 이런 책들 많이 있는데 그건 좀 무섭거든요 그걸 읽으면 약간 이것대로 난 목사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목사하길 잘했다라는 책 생각이 들게 해주는 책이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좋았고 그래서 좀 책상에 항상 이렇게 두고 한 번씩 꺼내 읽으면서 줄친 부분 다시 보고 다시 마음에 아까 공국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다시 기도를 좀 풍성하게 만들고 묵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 이 책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책이 최근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책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오늘 이 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목자가 계시고 양떼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개라고 자꾸 표현해 근데 목양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목양견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를 좀 점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생각해보게 하는 책 그래서 목자, 개, 양떼 여기 계신 분들과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말씀들 나눠주신다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좀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출판사 책도 좀 팔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